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비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파비스는요, 고대 서양에서 쓰던 성벽 방패 종류의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틴팅 제품의 이름이 바로 파비스인데요. 그럼 이 제품이 왜 파비스인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차 구입 후 틴팅 시공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열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차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럼 현재 시중에서 많이 시공되는 제품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기존 제품들과는 다른 파비스만의 경쟁력을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파비스만의 경쟁력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파비스를 경험하고 파비스만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보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단호컨대 파비스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